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야 여보? 여보세요? 오빠 돈만의 사원에 상호 안전하게 독행시켜드립니다 당신이 이러기도 무서울 것 같아 지금 신고하셨습니까?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? 지금부터 상호 끊길 겁니다 신고하면 다시 내 못 볼 줄 아십시오 필적 음성 몸타주 90% 일치하는데 보이스가 지적인 점 좀처럼 흥분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 그놈 목소리 형님 자비 주셔야죠 아빠 땡큐 우리 아들이 최고지 아빠 상호야 상호야 아빠야 여보세요? 상금 1억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참 저 제가 모르고 그러세요 시동 걸어두고 케이블카 탑승하십시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것을 입혀줘 상호 목소리 제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세요? 제발 하나님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요 상호야 상호야 상호 살리고 싶습니까? 정말 대로 오늘 Pepper 정말 살리고 싶어요 하하하하 ami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